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이단 작가님의 청라일 쪽으로입니다. 이 작품은 이단 단편소설집에 실린 표제작입니다. 이 작품집에는 총 8편의 단편소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이단 작가님은 2015년 개간 문학나무 겨울후의 돌의 기억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소설가협회 신의 작가로 선정되었고 문학나무숲 소설상을 수상했습니다. 2023년 7월 엔솔로지 소설집 피트 죽음을 출간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청라일 쪽으로 이희단 빈집에 혼자 있을 제의를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그저 답답하기만 했다. 여행을 가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말이 저절로 입 밖으로 새 나왔다. 뒤이은 한숨은 나 자신을 질책하는 마음의 소리임이 분명했다. 이집트 여행을 가기로 결정한 건 그의 집요한 설득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에게도 은근한 기대가 있었음을 숨기고 싶진 않다. 대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래된 인류의 분명을 직접 보고 싶은 열망을 내내 가지고 있었는지 모른다. 이 집 두 분명이 애개인에 의해서라는 등 지금도 피라미드 건설은 풀지 못하는 불가사회 중 하나라는 등의 소리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나 같은 사람은 무의식 중에서라도 가게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실은 청라이를 가보고 싶었다는 게 진짜 이유였을지도 왜 그곳을 가야 하느냐고 그녀는 나에게 묻지 않았다. 내가 제2의 아빠에 대해 오랫동안 묻지 않았듯이 스스로 자신이 얘기하지 않는 한 상처에 대해 묻지 않는 예의가 우리의 관계라고 나는 그렇게 여겼다. 어쩌면 그게 우리가 20여 년을 한결같은 만남을 지속하며 지낼 수 있었던 나름대로의 우정 내지 사랑은 아니었을까. 나일강의 발원지 중에 하나인 청라일. 내가 청라일에 대해 알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다. 순전한 우연이라니. 순전한 우연이라는 건 없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닐 거야. 라고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녀는 언젠가부터 이 말을 자주 했다. 내가 거부감을 느끼는 기미를 보였어도 한동안은 계속 매사에 하나님을 달고 다녔다. 그런 그녀가 치료가 되지 않아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옮겨올 줄은 여행 날짜를 잡을 때까지도 몰랐다. 입원과 퇴원을 간간히 했지만 한 달 이상을 입원한 건 처음이었다. 여행은 이미 두 달 보름 전에 예약을 마친 상태였다. 이집트 여행은 7, 8년 만에 한시적으로 재개한 여행 상품이라고 그는 흥분을 했고 마감되기 전에 빨리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르기도 했다. 또 미리 신청을 해야 얼마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피라미드를 보는 게 소원이라고. 여행만을 위한 여행을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아픈 그녀를 두고 떠난다는 게 마음에 걸려 망설이는 나를 재촉했다. 육체적으로 건강했던 그녀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만 해도 처음엔 놀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병을 받아들였듯 나도 의사의 말에 순순히 따를 것을 권유했다. 의술이 발달한 요즘은 암은 초기에 발견한다면 치료도 가능하고 그녀의 암은 치료율이 높은 편에 속한 암이었다. 암에 걸렸어도 통증은 나타나지 않았고 건강을 잘 유지했으며 직장도 여전히 잘 다니고 있던 그녀였다. 모두들 안심하고 있는 사이에 병만은 급격히 닥쳐왔고 내가 떠나기 사흘 전에 퇴원을 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사인을 하고 퇴원을 한 사실을 나는 여행을 떠나기 전날 그녀의 단 하나의 혈육인 그녀의 딸 제이에게서 들었다. 아직 두 달은 더 살 수 있다고 했으니 염려 말고 다녀오라고 제이도 나를 안심시켰다. 괜찮아 다녀와 침대에 누워서 그녀가 말했다. 일어나 앉을 기력도 없을 정도였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혈색도 그런대로 괜찮았고 단지 피곤할 뿐이라고 그렇게 여겨졌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무척 편안해 보였다. 얼굴은 온화했고 표정 또한 평화로워 보였다. 50 중반을 넘은 그녀의 피부는 빨갛다. 병자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힘이 없을 뿐이라며 웃음을 보였다. 하지만 나는 내심 불안했다. 죽음이 언제 덮쳐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새삼 상기시켜 주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허무하게 응급실에서 돌아가지 않았던가. 어린 동생은 내가 보는 앞에서 물에서 나오지 못하지 않았던가. 나에게 죽음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놓았다. 그러나 그녀는 진심으로 내가 떠날 것을 강조했다. 다녀와서 인생을 바꾸라고. 둘만이 있을 때면 말하곤 했다. 지지부진한 내 인생을 이제는 뜻대로 살라고 무언의 압력과 희망을 가지게 하곤 했다. 마음속의 열망을 그대로 실현하라고 부추겼다. 이제 새삼 그게 필요한 것이냐고 되물을 때마다 죽기 전까지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누누이 설득을 하곤 했다. 청라일 쪽에 푸른 콩으로 만든 커피를 꼭 마시고 오라고 그래야만 한다고 강하게 바라던 그녀였다. 사무실이 통이동으로 옮겨온 후 근처의 카페를 가끔 들르곤 했다. 월급은 적고 커피값은 비쌌지만 손님이 없는 오후 3시에 들르면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좋은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었다. 그 자리에 앉으면 편안했고 마주보이는 곳에 손글씨로 쓴 커피 종류와 가격이 보였는데 알파벳보다 숫자의 글씨체가 보기 좋았다. 나는 수첩에 그걸 따라 적권했다. 예가체프, 과테말라, 브라질 6,000원, 6,500원, 7,000원 등을 적으면 이상하게도 그 나라에 가 있느냐 느껴지곤 했다. 커피 이름은 주로 커피 원산지로 불렸는데 예가체프 주세요 하면 나는 어느 틈에 에디오피아에 예가체프에 가 있는 듯 했고 과테말라 주세요 하면 나는 어느새 과테말라에 가 있는 듯 했다. 스타벅스에 가면 나는 뉴욕의 어딘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듯한 기시감을 느끼곤 했다. 그건 아무래도 내가 세계의 여러 나라 여러 도시를 둘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는 얼마나 많은 도시를 스쳐 지나치곤 했던가. 그와 함께하면서 파트너로 혹은 내조자로 혹은 동료로 많은 나라를 다녔다. 환승하기 위해 잠시 머물렀던 공항에 처음 팔을 디디면 그 나라의 변모가 느껴지곤 했다. 도시의 공항은 대개 비슷비슷해 보여도 공항의 꾸밈에선 그 나라를 잠깐씩 엿보게 된다. 지금 현재 그 나라의 경제를 짐작하곤 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올랜드, 비네소타, 아틀란타, 파리, 프랑크프루트, 홍콩, 마카오, 도쿄, 상해, 베이징, 코알라룬프루 등 많은 나라를 그와 같이 다녔다. 아마도 그런 영향 때문이리라 속 모르는 친구들은 부럽다는 표현을 거침없이 하곤 했는데 실상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출장길에 잠깐 들른 도시는 서울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외국의 기계를 들여다 파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본사 사람들과의 관계에선 우리는 항상 의뢰입장에 지나지 않았다. 영어가 제대로 안 되는 나는 그의 옆에서 조신하고 얌전한 동양여자 노릇을 해야만 했다. 예의범절에 비껴가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것이 그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믿으며 피곤을 참아야 했다. 호텔에 들어와 다음날 입을 와이셔츠와 슈트를 다름질할 때면 나 자신이 초라해지곤 했다. 호텔은 5성급이었지만 나에겐 별 하나 없는 숙소였을 뿐이었다. 그는 마음 편하게 여행을 즐길 기회를 주지 않았다. 카페에 들어서면 주인장이 직접 만들어주는 트릭커피를 마시곤 했다. 컵을 입에 대기도 전에 커피향은 내 몸 전체를 희가마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 들곤 했다. 그곳의 커피는 매우 맛있었다. 커피향이 진했고 커피 맛도 진했다. 나는 진한 커피를 좋아한다. 에스프레소를 주로 마시곤 했는데 카페 주인의 커피 사랑은 대단하여 자신은 원두를 고르는 일부터 남 다르다고 커피를 주문할 때마다 한마디씩 던지곤 했다. 원두의 설명이 끝나면 볶는 법, 가는 법, 커피를 내리는 법을 설명한 후 내린 커피를 명품잔에 따라 내 앞에 가져다주는 것이었다. 어쩌면 그건 한가한 오후 점심 식사를 마치고 들어온 손님들로 왁자지껄하게 온 좌석이 꽉 차 기분이 좋았고 바빴던 시간이 지난 뒤 휴식 시간을 즐길 때쯤 나타난 나에게 그가 베푸는 작은 선물이기도 했다. 나는 그가 하는 얘기에 푹 빠져들곤 했다. 얘기는 항상 같았다. 청라일의 푸른 원두를 아세요? 나일강의 발원지인 에디오피아에는 푸른 강이 있는데 이 불을 먹고 자란 원두는 푸른색을 띄었으며 원두를 내릴 때면 푸른빛이 나온다는 이야기였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그 커피를 달라고 주문했지만 그 커피는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했다. 그 커피 맛을 보려면 에디오피아의 청라일 강가에 커피 원두를 따와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 커피 알은 워낙 소량이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도 먹지를 못하고 그곳까지 온 상인들에게만 판다는 것이었다. 푸른빛이 나는 커피를 먹으려면 직접 청라일로 가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도대체 그곳이 어디인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았지만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았다. 청라일강의 발원지가 타나 호수이며 그곳엔 침략을 피해 내 섬으로 도망친 수도사가 수도원을 아직도 지키고 있다고 한다. 또한 수단의 수도인 카르툼에서 청라일강과 백라일강이 만난다는 정도만 알 수 있었다. 나는 아프리카란 카페에만 가면 푸른빛을 띈 커피는 정말 푸른빛이 나는지 맛은 주인장 말대로 환상적인지 항상 궁금해하곤 했다. 얘기가 끝나면 에디오피아는 나의 버킷리스트 1순위에 자리를 잡는 나라가 되어 있었다. 나중에는 꼭 가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고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혼자서 비장하게 결심하곤 했다. 겉으로는 나도 꼭 가고 싶다고 가게 된다면 따라가도 되냐고 농담처럼 뿌꼰 했다. 그러면 주인장은 자신만의 커다란 비밀을 털어놓아 비밀이 아니게 되었다는 듯 푸른빛 나는 커피에 대해서는 일절 화제에 올리지 않았다. 나만 속으로 호기심만 키우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혹시 학교 다닐 때 읽었던 프랑스 시인 랭보도 시를 버리고 에디오피아에 갔다고 했는데 그도 푸른빛이 나는 커피를 찾으러 간 건 아닐까.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다녀올 게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올 게 푸른 콩도 보고 올 게 기다려줘 핸드폰에 전원을 끄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냈어야 한다고 느꼈지만 비행기의 날개가 비스듬히 떠오르는 걸 보면서 돌아와서 직접 말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제까지 살면서 그녀에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다. 몸의 중심이 등쪽으로 옮겨졌다. 이제는 안전벤트를 풀어도 된다는 기장의 안내벤트를 들으며 그녀와 처음 만나던 날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허망하게 떠나고 친정어머니와 나 둘만이 남겨진 세상은 적막했다. 친정어머니가 사는 곳 가까이로 이사를 했고 아이를 새 유치원으로 옮겼다. 유치원 학부모들의 모임이 있던 3월의 어느 날이었다. 날은 수산했고 엄침했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언덕에 있는 유치원까지 가야 할 길이 멀게만 느껴졌다. 땅만 보고 걷던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어떤 여인이 뒤를 돌아 언덕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유치원에 가요? 나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내 말을 듣지 못했는지 그대로 멈춰선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재차 묻자 그녀가 나에게 눈길을 돌렸다. 나는 그 눈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녀의 눈은 나를 보고 있지만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듯 나보다도 더 먼 어떤 곳을 응시하는 듯 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으나 언덕 아래엔 나뿐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돌아서서 앞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펑퍼짐한 바지에 평범한 블라우스 길게 늘어뜨린 카디건 그녀는 유치원 학부모의 애출 옷차림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머쓱해하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행동이 조금은 이상하다고 그때는 왜 몰랐는지 모른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그녀는 정신적으로 심하게 앓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 후로도 몇 번 그런 행동을 보일 때마다 그녀는 병원 신세를 직원했던 것이다. 그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나는 그녀의 보호자가 되어 그녀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만 했다. 나의 짐은 하나가 더 늘어난 셈이었지만 그녀를 그대로 떼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친정어머니가 사는 빌라 아래층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가족이 아무도 없었다. 딸 밖에는 30대 낳은 딸 제이를 키우며 살아온 그녀는 항상 불안해하며 살았다. 그 옆에서 나는 그녀가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을 하면서 그녀 곁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지켜보며 살아왔다. 미혼모라는 세상의 인식을 혼자 사귀며 살아온 그녀의 속내를 어렴풋하게 짐작만 할 뿐이었다. 그녀는 육남매의 만며느리인 나를 대신하여 친정어머니를 돌봐주었다. 그녀가 혼자라면 그리 걱정을 할 필요는 없었다. 인생은 자신의 것이니 살거나 죽거나 그건 그녀의 인생이란 편한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나 제이는 어찌 될 것인가. 그녀가 없다면 제이의 양육은 당연히 내 몫으로 돌아올게. 뻔했다. 그녀는 은연중에 나에게 그런 암시를 얼마나 많이 주었던가. 나는 그녀처럼 냉철하지 못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제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신이 세상에 없게 된다면 내가 제이를 거두어 줄이라는 것을. 그녀는 월급쟁이의 아내로 사업가의 아내로만 살아온 내가 삶에서 한 발자국만이라도 옮겨지길 바랐다. 정체된 나의 삶에서 꿈을 찾기를 바랐고 나 또한 그러기를 갈망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반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한 것 역시 그녀였다. 그녀의 광기는 시시때때로 나타나 나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나의 선함을 높이 샀는데 그래서 결국 발걸음을 떼닫지 못하리란 것도 알았을 것이다. 그녀는 현명하면서 영악하기까지 했다. 내가 그녀의 곁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 아프기 전까지는 언젠가 만난 누군가의 말이 생각났다.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사람은 바꿔지지 않더라구요. 그러나 병이 사람을 바꿔요. 죽음 앞에서야 바뀌더군요. 그 말이 맞는 것일까. 그녀는 병이 깊어지면서 광기도 줄어들었다. 육체의 병이 마음의 병을 이긴 것일까. 그녀는 나를 서서히 놓아주었다. 제의도 말했다. 이모 오랜 세월 동안 수고 많았어요. 이제는 나도 컸으니 엄마는 제가 돌볼게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가족을 돌보는 일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나는 이번에는 푸른 콩을 갈아 만든 커피를 직접 산지에서 먹을 수 있을까. 그 커피 맛과 향은 도대체 어떻기에 카페 주인은 거기를 홀로 찾아 떠나는 것일까. 나는 정말 궁금했다. 나도 따라가서 그 커피를 마시고 싶었다. 나의 간절한 눈빛을 그도 보았던 것일까. 내가 여행을 마치는 날짜에 맞춰 카이루에서 만나기로 했던 건 내 삶에서의 외로움을 그가 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제 숙제는 나에게 넘어왔다. 그만을 잘 설득하면 나는 푸른 콩을 볼 수 있으리라 희망에 들떠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일지 몰라도 나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이제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리라는 열망으로 가득 찼다. 공항에서 나와 버스에 오른 시간이 밤 11시였다. 카이로의 야경을 보는 것으로 여행의 첫날을 보냈다. 야경은 신기할 것도 새로울 것도 없었다. 아무 가뭄도 주지 못했다. 그저 피곤했다. 특별한 일이 있다면 그의 여행 가방이 컨버이어 벨트를 몇 번을 돌아도 나오지를 않았다는 정도일까. 그것도 별다른 걱정거리가 되진 못했다. 며칠 뒤 신전에서 찾으면 될 일이었다. 그가 약간 불편하겠지만 누구에게 화낼 입장도 아니었다. 괜찮다고는 했지만 겨울 바지를 입고 온 그가 더위를 어떻게 견딜지 조금 걱정이 되긴 했다. 날이 더웠다. 당연했다. 이곳은 사막이 곁에 있으니까. 사진으로 본 것과 실제로 가서 본 것은 많이 달랐다. 피라미드 앞에서는 그 우염보다 많은 관광객과 말과 마차 가이드의 긴 설명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휙하고 지나쳤다. 유명한 기자지역의 피라미드 중간 아래쪽에 위치한 작은 구멍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만 확인하고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 구멍이 피라미드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했지만 시간에 쫓겨 눈으로만 확인하고 돌아서는 꼴이 되고 말았다. 눈길을 반대편으로 맞추면 길 건너편으로는 많은 집들이 도시를 이루고 있었다. 서울의 숭해문이 도로에 인접해 있어 눈으로만 보듯이 조금은 다르지만 파리의 개선문을 도는 많은 자동차의 행렬을 피해 개선문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듯이 피라미드도 마차와 버스와 사람들로 뒤엉킨 가운데서 들어가야만 한다. 아쉬웠지만 버스에 올라 근처에 다른 피라미드를 보러 갔다. 사막에 세워진 두 개의 피라미드를 보았다. 이게 사진으로 흔히 보았던 세 개의 피라미드라는 것을 확인하는 걸로 만족 해야 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 여기까지 물이 차올라 배를 띄워 돌을 옮겼다고 그게 저기 보이는 신의 배라고 가이드는 열심히 설명을 한다. 그 배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의 중간쯤에 위치해 건조 중에 있었다. 스핑크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았다. 관광객 뒤를 계속 따라오는 상인도 유적의 일부처럼 보였다. 유적지는 옛날이 아니다. 피라미드 건너편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현재와 함께 숨을 쉬고 있었던 것이다. 아프리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경복궁 담은 단정하고 아담에 친근했다. 해질 무렵 카이로 시내 골목 사이로 언뜻 본 피라미드의 비스듬한 선은 단순하면서도 웅장했다. 이모 오늘 엄마 입관했어요. 내일은 장지에 가요. 문자를 받았다. 제가 카카오톡으로 간단하게 보내온 문자. 문자를 보는 순간 숨이 뻗는 듯 했다. 그러나 이미 예상하고 있지 않았던가. 그렇지만 거둔 숨을 쉽게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것이 현실 그대로 돌아왔다. 그리고 사진 한 장. 나는 다리에 힘이 빠졌다. 사진은 장리식장에서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어제처럼 또 주저앉고 말았다. 이집트 최초의 여왕인 하트셉 수트의 장제전 앞에 서였다. 누구는 죽어서도 이렇게 궁전을 지어주기까지 하는데 그녀에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제이 밖에는 그녀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알고 싶었으나 차마 물을 수는 없었다. 서울에 없다는 죄책감과 제이 혼자 겪어야 하는 슬픔과 당혹스러움이 떠올랐다.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걱정이 되었다. 어른이 없는 장례식장은 어떠할지 현실적인 걱정이 먼저 떠올랐다. 가이드는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하며 운을 떼었다. 발인하는 날에 맞추어 갈 수가 없다고 비행기가 없다고 아무리 빨리 가도 장례식엔 참석할 수 없다고 했다. 왕들의 계곡이라 불리는 곳은 여행계획에 들어있지 않아 옵션으로 선택하도록 되었다. 일행은 기꺼이 돈을 더 내고 관람하기를 원했다. 단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여기까지 왔는데 보고 가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살아생전 언제 또 이곳을 올 것인가 모두들 그런 마음 이었을 것이다. 나 혼자만 가고 싶지 않다고 할 순 없었다. 단체 관광인이 단체로 움직여야 했다. 나일강에 정박하고 있는 배 그대로 있고 싶었지만 그는 혼자 있으면 안 된다며 등을 떠밀었다. 그는 여전히 호기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내디렸다. 그녀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잊은 걸까. 내심 서운했으나 그는 그런 사람이려니 하고 포기했다. 정라일 쪽으로 가는 것도 포기하고 푸른 콩도 포기한 나인데 왜 왕들의 계곡 구경은 포기를 하지 못하는지 나 자신이 한심 호기심 스러웠다. 어제의 감정에 휩싸이면서 아름다운 리페르타리의 무덤벽화를 무덤덤하게 지나쳤다. 집중이 되지 않았다. 많은 무덤벽화 중 가장 아름답다는 곳에서 조차 나는 아름다움을 절망으로 보았다. 죽은 후에도 살아있을 때처럼 살기를 원했던 이집트인들의 내세관은 후대에게 문명의 역사를 보여주었지만 지금의 내게는 단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림들이었다. 지하의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내뿜는 불빛이 눈물을 감추어 주었고 많은 관광객들과 섞여서 돌아다니는 것에 감사했다. 그는 저만치 앞서 걸으며 3,500년 전에 아름다움에 취해 넋이 나간 듯 감탄하며 사진을 찍느라 바빴다. 나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이 고마울 따름이었다. 다른 때였으면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서운했음이 틀림없었다. 여행을 오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찌푸린 하늘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중얼거리는 소리는 항상 그랬듯이 입안에서만 맴돌았다. 입관이라는 말에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는 소리처럼 후회와 망설임은 나의 것이다. 이번에도 마지못해 이곳저곳을 겨우 따라다니던 여행지에서 여행을 오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내내 혼자 중얼거리지 않았던가 룸엔 아무도 없었다. 룸엔 어디를 간 것일까 홍해바다에 해수욕을 하러 간 걸까 방엔 풀어 헤쳐진 여행가방 기념품 지인에게 줄 선물 쇼핑백들이 어서 정리를 해달라는 듯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간신히 일어났다가 다시 침대에 누웠다. 누워서도 여행을 오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나는 또 중얼거렸다. 이번엔 그냥 입속에서 저절로 말이 튀어나왔다. 입 밖으로 나오는 말도 있으니 다행이면 다행이랄까. 언제쯤 이 말을 안하게 될까. 아마 죽을 때까지 반복하게 될지도 몰라. 그가 평생에 단 한 번 여행이라는 의혹을 해왔을지라도 그녀가 괜찮다고 다녀오라고 미소를 지었을지라도 난 오지 말았어야 했다. 아스완에서 카이로로 돌아오는 길에는 기차를 탔다. 사막 가장자리에 기차가 단일이라고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 기차는 어렸을 적에 탔던 기차를 연상시켰다. 옆에는 종종 그녀가 앉아있기 마련이었다. 그 기차가 지금 달려간다. 청라일 쪽을 향해. 강가 가장자리 작은 오두막에서 그녀가 손을 흔든다. 그러나 기차길 옆 오막살이 아닌 아파트가 우리 집이었다. 너무 좋다고. 어찌 이렇게 내 마음을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철로가 내다보이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냐고 그녀는 무척 좋아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조금 어렸을 때까지 기차길 옆에서 살았었다고 이제야 밝힌다며 얼굴을 붉힌다. 어렸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 기차길 옆이었다는 사실도 나에게 알려준다. 가난했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었다고 나를 안심시킨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왜 그곳에 살았을까 물어보고 싶어 입이 근질거린다. 가끔 내가 생각해도 가당찮고 이상한 질문을 해서 그녀를 당황시키지만 그렇다고 내 관심사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기도 싫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끝내 궁금한 물음을 입안으로 삼키고 만다. 그렇거나 말거나 그녀는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지 하며 나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안고 철길 넘어 크고도 오픈 불밝힌 빌딩을 바라본다. 지난번 아파트에 살 땐 거실에서 바라보는 풍경이라곤 앞동 복도뿐이었다. 복도엔 사람이 별로 지나다니지 않았다. 하루 종일 거실에서 복도를 바라보노라면 마음까지 텅 비어가는 것만 같았다. 비어있는 복도의 풍경이 그를 더욱 기다리게 했을까. 긴 복도를 바라보면 그만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이 그리웠다는 생각이 들고 난다. 저녁이 이스칼 무렵부터 그가 올 때까지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서 그를 막곤 했다. 복도를 비치는 불빛이 거실에까지 와 닿아서 불을 켜지 않아도 거실은 그리 어둡지는 않았다. 가끔 그녀가 들려 차 한 잔 마시러 왔어. 혼자 울고 있는 건 아니지? 하며 농담을 던지곤 했다. 이곳은 앞에 철로가 있고 그 너머에 빌딩이 있어 시야가 넓어서 선택했을 뿐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떠나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그녀에겐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곳을 정말 너무도 좋아했다. 특히 화물열차는 철거덩철거덩 소리를 길게 길게 냈다. 새벽마다 길고 긴 화물열차가 지나갔다. 선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냥 무작정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다. 이 집을 벗어나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 이제는 그녀 아닌 그와 함께였다. 집을 벗어난다고는 했지만 실은 그의 곁을 떠나고 싶어 했는지 모른다. 그는 이 집에 온 후 많이 변했다. 편리함과 편안함 이후엔 게으름이 자리했다. 그는 움직이기를 싫어했고 안락함에 길들여져 갔다. 도무지 나가지를 않았다. 그 흔한 애식도 빠다했다. 라면으로 휴일의 오후를 때웠고 TV로 시간을 죽였다. 그가 집에서 무기력하면 할수록 나는 떠나고만 싶었다. 그녀와 함께라면. 그녀와 함께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그가 남편이 아닌 그로 보이기 시작한 때가. 창문을 열면 기차가 덜컹덜컹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화물열차 소리다. 다른 기차들은 너무 빨리 지나간다. 쐭 소리를 내며 손살같이 지나간다. 정말 눈 깜빡할 새 내 시야에서 사라진다. 어느 날 내가 기차의 움직임, 소리가 나를 지탱해 준다고 했을 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만 지었었다. 특히 철거덕철거덕 소리를 내며 느릿느릿 지나는 화물열차는 나의 관심사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는 열까지 세다 말았다. 화물열차는 매우 길었다. 길고도 길었다. 안에는 무엇이 실렸을까? 석탄이 실렸을까? 영화에서 본 유대인이나 시베리아로 귀향을 가던 도스투에프스키나. 솔체니친이 타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 랭보가 타고 있을지도 몰라. 한밤중에 시간에 쫓겨 급하게 기차를 탔다. 내가 멈춘 곳에 열차문이 저절로 열렸다. 개차처럼 보이지 않았다. 화물열차인지도 모르고 올라탔다. 짐이 여기저기 떨려있는 게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겨우 보였다. 지저분했고 역한 냄새가 진동했다. 열차는 철거덕철거덕거리며 느리게 느리게 가고 있었다. 열차 안은 매우 추웠다. 나는 몸을 동그랗게 말았다. 담요를 얼굴까지 덮었다. 내 몸은 점점 딱딱해져갔다. 꿈에 그녀가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다. 나는 괴짝 속에 갇힌 짐승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는 동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화물이 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열차는 나를 화물처럼 싣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인지 그녀인지 알 수도 없었다. 전에 그녀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그녀의 집이 기차길 옆 오른쪽에 있었는지 왼쪽에 있었는지는 중요치 않았다. 새벽이었다. 가슴의 통증에 숨이 멎는 듯했다. 그건 가슴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는 통증이었다. 송곳은 등 뒤에서 시작해 가슴으로 이어졌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팠다. 손을 가슴에 대고 꽉 눌렀다. 통증이 잠시 머물다 옅어졌다. 처음이었다. 슬픔이 너무 크면 몸으로 전해져 온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건 엄마의 말이었다. 어린 동생이 세상에 없게 되었을 때 엄마가 가끔 가슴을 지어뜯이며 아파했던 기억이 닿았다. 슬픔이 몸에 고여 넘쳐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엄마도 이랬구나 하는 뒤늦은 깨달음. 나는 이제 앞으로 얼마나 가슴이 아플 것인지 모르겠다. 그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벌을 이렇게 받는구나 하는 느낌. 장례식은 산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자각. 슬픔을 토해냈다면 가슴이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새벽에 내가 깨달은 지혜인지. 이제 나는 누구에게 나의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을 것인지 아득하기만 했다. 슬픔이 빠져나가기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은 뻔했다. 그때까지 나는 침묵으로 버틸 수 있을까. 슬픔은 혼자 견뎌야 한다는 걸 어릴 때부터 이미 알아오지 않았던가. 눈앞에서 갑자기 생명이 쓰러져 가는 걸 보는 슬픔을 견디는 게 나의 운명이란 말인가. 아직도 나는 버티며 살아갈 힘이나 있는지 그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자괴감은 언제 없어질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청라일 쪽으로 가서 푸른 커피를 먹지 못했다 하더라도 갈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먹은 행위야말로 이미 다녀온 것이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녀가 바랐던 건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을 떠나기 전날 잠깐 그녀에게 들렸을 때 그녀는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싶었다. 그렇게 될 줄 나도 예감을 했던가. 엄마가 잠들었으니 그냥 가라는 제이의 말을 듣고 빵서렸다. 나 손이라도 잡아보고 떠나고 싶어 했지만 그녀의 잠을 깨우지 말라는 제이의 말. 의사를 만나고 왔는데 두 달은 더 살 수 있다니까 엄마 말대로 잘 다녀오라는 그녀의 말을 따랐다. 그 손을 잡았어야 했는데 흰 손이 아닌 따뜻한 손을 잡고 왔어야 했는데 내내 그게 걸렸다. 아니 차가운 손이라도 잡았어야 했는데 이별의 흰 손. 어디에서 읽었던 말이 생각났다. 어느 소설가가 쓴 고우의 묘지를 떠나면서 이별을 흰 손으로 표현한 것이 떠올랐다. 또한 어느 가수가 부른 그대의 흰 손이란 노랫말도 떠올랐다. 죽은 사람이 안녕하며 손을 흔들며 떠날 때의 손은 흰색이란 말인가. 죽음의 손은 흰색이던가. 죽어서 흰색인가. 살아있는 우리와 구분지으려고 흰색이라고 했나. 나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후예가 오래 갈 거라는 것. 마음의 그늘을 만들리라는 것.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늘의 흔적이 마음에 남아있으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청라일 쪽으로 가야만 내가 바뀌는 건 아닐지도 모른다. 일상을 사는 생활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그와 멀어지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겪는 모든 것을 대하는 마음은 달라질 것이다. 전처럼은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할 것이다. 나는 예전의 나를 찾아 씩씩할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글을 쓰게 될 터였다. 비록 어떤 결심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나를 기록할 것이었다. 내가 살았던 흔적을 남길 것이었다. 거기에는 물론 그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터였다. 나는 달라지지 않았으나 분명 달라질 것은 확실했다. 청라일 쪽으로 갈 생각을 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가끔 인생은 갑자기 변하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세상은 살만한 것이라고 그녀가 내게 가르쳐 주려고 한 건 아니었을까 지루한 일상에 지루한 관계도 생각만 달리 한다면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그녀는 떠나면서도 나에게 알려준 건 아닐까 세상은 사람만이 있는 건 아니라고 벅찬 가슴으로 맞이하는 아침에도 있고 조용히 지는 저녁노을과 힘차게 뻗어가는 나무도 있고 잡풀더미에서도 변하는 작은 꽃도 있다는 깨달음을 나에게 알려주려 한 건 아니었을까 나일강과 그 강의 범람이 이집트를 만들었듯이 그녀의 죽음은 나를 만들 것이었다. 어쩌면 내가 신전에 있을 때 그녀의 영혼은 나보다 먼저 청라일을 다녀왔을지도 모른다. 나, 내가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청라일 쪽을 쭉 훑어보고 왔어. 그곳엔 정말 푸른 콩이 있더구나. 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깜깜한 밤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푸른 콩. 나는 내가 푸른 콩이 되었으면 해. 내가 빛나는 푸른 콩이야. 명심하길. 나는 그곳을 다녀온 거나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빛는다. 검은색 대리석 판에는 그녀의 이름과 태어나고 죽은 연도가 새겨져 있었다. 아직 2월인데, 아직 올해가 가지도 않았는데, 바로 열흘 전까지도 살아있었던 그녀인데, 한 줌의 재가 되어 묻혀 있다. 그녀는 그녀가 그렇게 바라봐지 않던 천국에 가 있을까? 이제 얼마 후면 늦겨울에 해가 기울 것이다. 어둠에 잠기기 전에 어서 떠나라고 관리인은 재촉한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를 찾아온 것으로 나는 나의 할 일을 다한 것일까? 앞으로 재이와 살아가는 일이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녀가 나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되살아났다. 내가 재의 곁에 있어 든든해.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나는 한 발짝씩 걸음을 옮겼다. 푸른 어둠이 다가오고 있었다. 푸른 어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를 찾아온 두 번째 às 바다 피의 아니iegen 거기야 약한 시ем achieve 151 00. ям